이런지 연구해봐야돼 기다려보세요 엄마한테 쓰금쓰금 붓지 마시고요 또 피자같아 피자야 택시는 바로 타주셔야죠 역시 훌륭한데 아, 밥아니야 맨날 밥이래 밥아니야 밥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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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만들어봐 밥아니에요 두두니까 안이 세게 나왔어 야, 이 돼지야 야, 니 먹을 거 아니야 뭐지 점심 뭐지 짜기 애니라면 식용유 가락으로 이렇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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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넝기랗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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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추리알 크기로 메추리알 위만한가? 30개의 분양이 다 있거든 복덩이도 먹으면 돼 복덩이 어디갔죠? 쉽게 만들어주는게 아니야? 복덩아 우리 얼굴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복덩이가 됐다 복덩이가xe다は 복덩이도 나무섈곱 이만하면 충분히 복덩이 우리 볼게요 우리 어른이 일단 이렇게 넣고 있다가 얼굴을 만들어 보자 뭐하냐고? 또 집사? 집사도 심심한거지 뭐하는거야 그냥 집사는 맨날 심심해 30개 다 있는데? 응 집사는 맨날 심심해 집사는 맨날 심심해 응 우리 애 이거를 어떻게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거야 흐흐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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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 수업 너 시원한 팽이버섯 뼈 크림 시원한 팽이버섯 치즈 치즈 이거 reunion 아, 쪽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이건 여름이야 여름에는 또, 볼이 좀 더 날짠하겠는데? 그렇지, 잘 그렇지? 봐봐 비교해봐 비교.. 비교싸봐 이거 복동이 응.. 잘 못잘봐 죽었지? 자기가 잘 어울려 일단 여기가 다있어서 양이 잘 어울려 양이 잘 어울려 씹는 것 같은데 아.. 집사님 이것땅 너무 맛있어 이것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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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봐! 먹어 봐! 30개 만든다는데 거짓이 이게 정도예요 여름이다! 뽀뽀이다! 아 빨리 다 먹었습니다 이리 와 이거 냄새 맡아 봐 엄마가 만든 거야 이리 와 맛있겠어? 이리 와 버릴 거야? 어때? 별로야? 여름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 알의 니꺼 아니지? 기름기가 많은 거라서 흐흐흐 우리 사랑이 해키나 있어 이거봐 너다? 너와봐 요놈 복둥아 오빠 너야 복둥이랑 닮지 않았어 닮은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이것부터 먹겠어 내가 복둥이를 잡아먹겠어 아이고 아무거 먹을까? 아 금성이 좀 춰봐 많이 먹었네 나는 못먹지 이걸 어떻게 다 먹어